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10대가 어디선가 날아온 쇠구슬에 맞아 파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.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10대 남학생을 붙잡아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박재현 기자입니다. 트럭 운전석 앞 유리창이 총격을 받은 듯 곳곳이 동그랗게 깨져 있습니다. 차량 주변에서는 지름 6mm짜리 쇠구슬이 발견됐습니다. 인천 미추홀구의 한 14층짜리 아파트 지상주차장으로 쇠구슬이 날아든 건 지난 22일 새벽 5시쯤. 이렇게 앞 유리창이 깨진 차량이 모두 10대인데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의 범행이 이뤄져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. 다다다다닥 이렇게 쏘는 소리가 비둘비둘인 줄 알았어요. 그거 딱 보니 거 아니야. 이건 마찬 거야. 완전히 영화에 나오는 차야. 차량 유리뿐 아니라 지붕이나 차체도 파손됐고 20m 떨어진 옆동 주차장에 있던 차량도 피해를 입었습니다. 유리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었던 만큼 사람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.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쇠구슬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쇠구슬이 날아온 각도와 거리 등을 분석했습니다.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벌여 어제 오후 아파트 주민 10대 A군을 피의자로 특정했습니다. 쇠구슬을 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수재무송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쏜다면 특수상해나 그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 경찰은 A군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